우리가 본 블랙홀 사진 전부 솔로였죠? 근데 바로 어제 인류 최초로 블랙홀 커플의 실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주인공은 50억 광년 떨어진 쾌이사, OJ-284. 여기서 40년간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가 있었죠. 분명 블랙홀이 하나는 아닌데 너무 멀어서 볼 수가 없네. 이게 과학계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보통은 포기할 만도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보다 5배 더 큰 가상의 눈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망원경과 지상의 망원경 27개를 연결해서 불가능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찍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태양의 180억 배인 형님 블랙홀과 1.5억 배인 동생 블랙홀이 서로를 맹렬하게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 그냥 커플 사진이 아니에요. 작은 블랙홀이 거대한 짝꿍 주위를 공전하면서 마치 춤을 추듯 제트 분출이 흔들리는 현상까지 최초로 포착했거든요. 이 블랙홀 듀오의 춤은 언젠가 시공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중력파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번 발견은 그 거대한 우주 교향국의 시작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